1번 1번 안녕하세요 이런 거 살짝 아쉬웠겠죠? 그쵸 네 그래서 무대를 단체문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 두 개를 받았어요 그쵸? 그쵸? 그쵸 첫 번째는 초이스 상 하나랑 그 다음에 페이버릿 응 뉴 아티스트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로진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렉 걸려요? 와이파이 와이파이다 그쵸? 그러면 안 될걸? 렉 걸려요? 뭐야 대박 오늘 동무 형 진짜 너무 멋있었어 진짜 솔직히 알아? 너 알아? 아냐고요? 응 알아? 근데 그 알아?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? 네 진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어요 응 근데 진짜 아래 LED가 너무 멋있었고 진짜 너무 그렇다 진짜 앞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춤춘다는 게 느끼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꿈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행복했어요 하면서 근데 제 춤이 살짝 아쉬웠다 잘했어요 그래요? 응 근데 저희 연습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살짝 아쉬웠다 유진이 잘했죠 근데 저희는 내일이 진짜잖아요 응 내일 무대 내일 무대가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저거 무슨 곡 하는지 알려나? 뭘 모르실걸요? 백두에 배고프다 그치? 그래 진짜 맞아요 오늘 다른 선배님들 무대도 진짜 멋있었어요 열심히 봤어요 기분이 울었어요? 나 왜 몰랐지? 왜잉? 그리고 그게 좀 더 의미가 또 있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뭐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씨 얘기했던 게 그 황민현 그 선배님께서 원래 보이스플레인 때 저희 마스터님이었잖아요 마스터인가? 네 맞아요 그치? 마스터님이었 수타 마스터님이셨는데 그대로 저희가 황민현 선배님께 이제 상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의미가 또 있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근데 내일이 진짜이기 때문에 뭘 자꾸 진짜래요? 오늘은 진짜 아니에요? 네 오늘도 진짜예요 오늘은 가짜고 내일은 진짜예요? 아니요 내일 모레는 뭔데요? 내일 모레는 진짜 진짜죠 정말 진짜 한빈이 한번 인사해 네 제가 오늘 유진이 무대 어떤지 얘기해줘요 저희 기립박스였어요 아 제대로 보지 마 얼굴 아직까지는 우리 오늘 하오 형도 공개 진짜 멋있었어 아 맞아요 바이올린으로 남빈다 남빈다 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? 10초 오케이 오케이 캡처 타임 합시다 그럼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진짜 최고 찢었다 제로 베이스 원 찢었다 저희는 이만 찢었다 컷 제로 베이스 원 찢었다 마마 찢었다 아니야 아직 덜 더 찢어야 되나? 뭘 자꾸 뭐 뭔데? 내일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안녕 찢었다